안녕하세요 하튼자 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바로 앞에 여기가 대구대학교 입니다 오늘은 대구대학교 지금 저기 앞에 차 나오는거 보이십니까 저기가 대구대학교 정문입니다 오늘은 이 대구대학교 정문 앞에 상가주택 학생들을 상대하는 상가주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팩트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9억 8천 이구요 월세가 70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건물 뭐 더 이상 설명 끝이에요 학교 앞에 상가주택 바로 이 건물 인데요 이 건물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구요 현재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1층에는 상가 2개 그리고 2층에 상가 3 4 5층 까지 있는 건물 인데요 요건 뭐 일단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온룸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대지 359제곱미터 건물 959제곱미터 98년 11월 18일날 주목이 났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9억 8천 대출은 4억 있구요 임대보증금은 6340만원 인수가격 5억 1660만원 인수가격 됩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현재 690만원 수익이 나오구요 은행 이자 제외하고 월 순수익은 523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우선 건물 내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층에는 여기 치킨 플러스 그리고 쌀국수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구요 그리고 건물 2층은 지금도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4층 제가 올라가 볼게요 4층 올라가면 어떻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복도가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번에 또 한 천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서 허가사항이라든지 전동사항을 손을 다 본 상태라고 하구요 엘리베이터는 지금 여기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렸구요 여기 엘리베이터 내리고 바로 들어오시면 총 7가구로 복도가 원룸이 있는데요 전부 다 원룸 구조입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애고 100%의 학생들인데 수요이구요 무엇보다도 좋은게 뒤에 정말 호수 전망이 너무 멋져요 저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위층으로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5층에 올라왔구요 5층은 여기 1호 2호 두 가구 있고요 사이즈는 좀 큰 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여기 안쪽에 문을 하나 달아 놓고 건물 전체 관리하는 사무실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원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안쪽에 여기 원룸 요구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화장실 이라든지 주방과 방이 분리가 되어 있고 신발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욕실 도기 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교체를 했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식탁 tv 갖다 놓고 장롱 하나 넣으시고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등등 이런 기본 옵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구조라든지 이런걸 비슷비슷하고 여기서 방이 좀 더 큰 방은 있고 작은 방은 없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구요 제일 위층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호수 전망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도 위쪽 공간은 전부 다 판들로 덮어 두셨어요 덮어 두셨고 안쪽에 뭐 창고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멋진 호수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여기 위층 복층 공간을 주인분이 개인 용도로 쓰실 수 있도록 공간을 좀 꾸며놨어요 그런데 인수하셔가지고는 좀 새롭게 손을 싹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은 여기 대구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주택 소개시켜 봐 드렸구요 안쪽으로도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 앞쪽에 세가 없을 때 공실이 없을 때 안쪽으로 세가 놓이고 우선 순위로는 이 도로변 라인 쪽으로 임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 상대로 임대업 하시고 매매가 대비해서 수익 계산해 보시면 오늘 매물 왜 촬영에 나왔나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구축과 문이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사항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셔가지고 그런 수리 내용 부분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오늘 매물 정도 가격선에서는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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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